자 오늘의 게임은 8번 출구 짭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따른거 뭐 나왔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있는거지? 이거 일본어 일본어 전문가! 전문가 없나요? 뭐라고 되어있는거 이거 이엄? 뭐가 이엄하다는거지? 자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어? 뭐야 왜 안가져 이거? 안가지는데? 어? 안가져 뭐야 어? 버그야? 안올라가지는데? 아니 계단도 안올라가져 아니 앞에 누르고 있는데 안올라가진 뭐야 C? 아 이거 이거야되나보다 뭐라는거지? 아 뭐야 왜 꺼졌어 아 영어로 할까 그냥? 스타트 영어로하면 영어로 뜨지 않을까? There is nothing 스토레 랭 랭 랭 제 어 바웃 인 나우 룩 어라우 읏 유 나잇 유 캣 라잇 또 뭐라는거지? 먹었을땐 C 버튼을 눌러라 아하 근데 여기서 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건가? 엘리베이터 타면서? 그런거같은데? 엘리베이터 타면서 변화를 찾는거 아냐? 음 0 0 0 0 0 N 6 이거 뭐지? 뭐라고 써있는데?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야? 게임 방식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? 게임 방식을 모르니까 뭐야? 또 또 뭐 생겼는데? Let's start the game 어... If you're... 어허... Something that... That... Happening... Take the... Down and... Ring... So... 뭐야? 빨리 해석해주세요. 뭐야? 뭔 뜻임? 뭔 뜻이야, 빨리. 에스컬레이터 타는 동안 이상한 게 일어난다. 이상함을 느끼면 계단으로 내려오고 비상벨일을 올려라. 아, 그니까 뭐 변화가 있으면 비상벨일을 누르고 변화가 없으면 그냥, 변화가 없으면 그냥 문으로 나가면 된다고? 근데 비상벨일이 어딨는데? 오오! 깜짝 놀랐잖아. 아이씨 깜짝 놀랐네. 아이씨 이 새끼 뭐야 이거. 이거! 이거 올리라는 거 아냐? 오오! 깜짝 놀랐잖아. 자,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, 이제. 이제 찾는 거 아냐? 이제부터? 딱히 뭐 없는데? 변화? 아까 6이었어. 어.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. 0. 어, 0. 또는? 장바구의 가방을 누른다. 쩔쩔쩔쩔쩔? 아 수박 뭐야 아 수박 뭔데 뭐야 왜 박수 쳐 갑자기 어? 뭐지? 뭐죠? 아래로 안 내려가죠 야 이거 화면이 멈췄어 수박 뭔데 이거 비상벨 빨리 눌러 비상벨 비상벨 눌러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됐다 야 가자 신발 똑같구요 어어 이어 22 24년 어 7까지 가면 클려요? 6이고 똑같고 설명하니까 글씨가 바뀐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죠? 그럼 나 모르는데 1126 0 0 어 반나 없는거 같은데 없어 아 왜 아니 왜 뭐죠? 아니 왜 뭐가 왜 바뀐거 없었는데 어떻게 된거지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한 게 없는데 24년 0일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아 8이다 아 이거 좀 그래 8 8이죠 자 찾았습니다 이거 비상배 올려야 됩니다 6이었어 아까 빨간색 빨간색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까 6이었어 봐봐 이잖아 이들 더 낫 러쉬? 아까 저런 게 있었나? 이어 21이 맞고 6이죠 이번에 1126 0엔 0엔 맞고 바뀐 거 없는데 이거에 없어 아 아 왜 사기 아니 뭐냐고 아니 뭔뜩 왜 이리야 또 뭔데 바뀐 거 없었는데 이건 아니죠 사기치지 마라 진짜 이게 위치가 좀 다른가?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다 아니 위치가 다르거나 아니면 포스터가 좀 크거나 어 두 개 중에 하나 같은데 내가 그럼 뭘 알아차리는 뭔데 뭘 알아차리는 거 물어봐서 포스터의 크기? 아 화살 꽂혀있다 화살 꽂혀있어 오케이 화살 꽂혀있습니다 오케이 자 2 자 2월 22일 23년 어? 아! 찾았다 저거 저거 밑에 밑에 저 그림이 다르다 저거 저 신발 그림인데 신발 그림이 아니야 아 오케이 찾았어 신발 그림이 아니네 괜히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었어 에이씨 나도 봤어 자 자 3 3입니다 3 자 24년 2월 22일 맞구요 자 24년 2월 22일 맞구요 아 여기 뭐가 있다 방금 여기 뭐가 있었어 찾았다 방금 여기 뭔가 뭔가 목광인형 같은 거 있었어 목광인형 같은 거 오케이잉 마트로 시켜갖은거 마트로 시켜갖은거 이 헤헿 좋아하네 이 자식 맞췄다고 춤추 춤추는데 야 신났구만 아주 그냥 신이 나셨어 자, 24년 2월 22일 8이죠? 찾았죠? 자, 8 6이죠, 원래 원래 6인데 8로 바뀌었죠 자, 좋습니다 자, 5 5 미라인데 벌써 자, 2월 22일 24년 6 바뀐 거 없는데 바뀐 거 없어 어 아, 뭐야! 아, 왜 이리야! 아니, 왜! 아니, 바뀐 거 없는데? 뭐 뜻? 아니, 어째서? 아, 이게 뭐지? 어, 뭐야! 또 마트로시카 같은 거 있다, 마트로시카 버섯 뭐, 저, 뭐, 돌아가는데 저기 너무 쉽잖아, 이거는 아, 이거 엘리베이터 스키 파는 거 없냐? 바로 알아찾았는데 왜 배 7개 누르면 다 깨지는 거 아니냐고? 그건 아니죠 아, 나이먹으로 깨지고 하시네 아, 이 친구 여기에 있네요, 이거 아, 이 자식이 벌써 찾았죠? 아, 그러니까 누를 걸 아우서 뭐 했냐? 저거 상관, 알고 우리 저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? 아, 에스컬렉터 타지 말걸 그러니까 바로 누른 거 그냐 까비 오빠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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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아니죠 들어가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못 찾아가지고 화가 나 아씨 니가 뭐랄숫 어? 이거 그냥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? 그냥 장식된거 아니야 그냥? 또 있는데? 또 걸린건가? 아니 아니야 뭐 타봐 혹시 모르잖아요 저게 장식으로 해놓은거 장식으로 된거일수도있어 어 뭐야? 오오오? 오이 오이 뭐가 지나가시는데 빅사이즈 빅사이즈 지나가시는 빅사이즈 신났죠 아주 그냥 4부터 신나요 이 친구가 신나가지고 아주 그냥 춤을 춥니다 그냥 아! 이 찾았다 이거 그림이 다르다 이거 달라요 이거 그림 이거 이거 그림이 다르네 헤헤 오케이 찾았죠? 안통하죠 이거는 이제 안통하지 이런술은 그림을 자세히 봤다고 나는 자 다음은 뭐올거야 신발 똑같고 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바뀐거 없는거 같은데 바뀐거 없어 아니 없어 없어 비 뭐라는거야 이거 뭐라 뭐라는거에요 뭐라는건지 모르겠네 진정의 오른손은? 어! 찾았다 이게 뚫려있네 여기 뚫렸죠 여기? 원래 안 뚫려있거든요 이거? 응 안통에 뚫려있죠? 원래 안 뚫려있었죠? 버그 아니야 내가 착각할수록 착각할 수는 없어 말이 안돼 뚫려있잖아 봤어 왜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원래 게임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합니다 에이 버그 아니야 사기치지마 일부러 다 못깨게 할려고 못깨게 할려고 사기를 치고있어 어? 못깨게 할려고 자 7 찾았다 찾았다 이거 느리다 내려가는게 느려요 느린건지 멈춘건지요 찾았죠? 끝났죠? 내려가는거 느리죠? 끝났죠? 깼죠? 깼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게 다르다고 느리든 느린지 아닌지 아무튼 아까랑 달라 자 봐바 멈췄잖아 이거 봐바 멈춰있잖아 멈춰있잖아 봐바 끝났네 엔딩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난거 아냐 또 있어? 끝난거 아냐? 뭐야 아 이제 올라가서 끝내야 되는건가? 마지막인가 이제 진짜 왜 안끝나 어? 바이바이? 어? 점점 어두워진다 끝인가? 아 아 끝났습니다 아 아 이거 게임이 너무 이지야네요 예 끝나버렸습니다 예예예 자 8번 출구 역시 짭게임이라서 그런지 금방 끝나버렸네요 예예 재미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